안녕하세요. 금일은 현대중공업의 FPSO 건조착공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1년 6월에 FPSO를 수조한 뒤 설계와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4일 착공식을 갖고 제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수조한 FPSO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페트로브라스는 싱가포르 국영조선소인 케펠 컨소시엄과 P78FPSO 선박의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계약, DPC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컨소시엄에는 현대중공업이 참여하였으며 수주가격은 케펠이 입찰해서 제출한 제안보다 약 1,000달러 적은 22억 7천만 달러, 약 2조 5,500억 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FPSO의 부유와 저장 기능을 하는 선체, 헐 공사를 수행하며 케펠은 원유를 생산 및 처리하는 상부설비, 타프사이트 제작을 담당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선체의 총계약 금액은 8,500억 원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의 FPSO 전용도크인 H도크에서 만들어지며 싱가포르에서 생산 중인 상부설비와 조립해 오는 2025년 11월 브라질 동남부의 부지호스 유전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이번에 착공에 들어가는 FPSO는 2015년 마지막으로 FPSO를 인도한 이후 7년 만에 건조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FPSO, P78은 길이 354.3m, 폭 34.3m, 높이 60m 규모의 해양플랜트입니다. FPSO는 운용되는 시점에 FPSO에서 원유를 운송할 셔틀탱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추가 발주도 예상되며 FPSO가 부지호스 유전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경우 하루 18만 배럴의 원유와 720만 큐빅미터 규모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하게 됩니다. 최근 원유가격이 90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에는 원유가격이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니 대형 오일 메이저들의 해양플랜트 발주가 예상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FPSO, P78을 비롯해 미국 등에서 18억 달러 상당의 해양플랜트 3기를 수주하였으며 현대중공업은 FPSO 외 나머지 해양플랜트 2기도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생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양플랜트 3기는 미얀마 가스장 개발에 투입될 총 2만 7천톤 규모의 게스 컴프레이션 플랫폼 1기, 브라질 FPSO, P78, 미국 소재 원유 개발업체로부터 수주한 반장 수식 원유 생산 설비, 플로팅 프로덕션 시스템 1기입니다. 고유가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서 해양플랜트의 발주가 이어지고 한국조선소의 수주가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수주에 있어 건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인력 수급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박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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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